5. 5. 켄세이 아니야? 무섭다. 검승! 아이고 좋네. 어? 나 왜 가드 안됐냐? 이게... 나 분명히 대시공격 했거든요? 왜 대시공격이 안나갔지? 왜 키가 10피냐? 뭐지? 이거 대시공격으로 진입 안하면 내가 밀리는데 사거리가 딸려서 뭐지? 갑자기 왜 이렇게 애가... 뭐냐? 렉이냐? 아 또렛 걸렸어. 아... 방금 저게 슈퍼하머야. 보이지? 내가 때렸는데 무시하고 데미지 들어오잖아. 공격 계속 하면서. 음... 저거에요. 좋아. 와.. 슈퍼 브레이드네 sore H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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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보였스 남자다웠스